안녕하세요 루크뮤직입니다 오늘은 특이한 조합의 번들이 뮤직 에센셜 번들이라는 이름으로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먼저 플러그인 부티크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플러그인 부티크 외에도 여러 사이트에서 세일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지난 컴플리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베스트 서비스 사에서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러그인 부티크 사이트에서 좀 더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러그인 부티크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번들 이름이 뮤직 에센셜스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아이조톱 제품들이나 플러그인 얼라이언스나 뭐 NI 회사들이나 자기네들 회사들끼리 번들 묶어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 이 세 회사가 사실 이제 합병을 했죠 그래가지고 사실 한 회사처럼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번들에서 이 세 회사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플러그인 얼라이언스 정확히는 브레인웍스죠 그리고 아이조톱 이렇게 세 회사가 번들을 같이 묶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초심자들 대상으로 제가 이제 보통 영상을 준비하니까요 쓰시기에 그렇게 뭐 유용하지 않거나 그렇게 뭐 유명한 제품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니면 아무리 세일을 크게 해도 저는 별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번들은 이 가격이면 여러가지 제품들을 한 번에 구입을 해가지고 쓰기에 나쁘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살펴볼게요 밑에 네온 보부부터 보겠습니다 번들 세일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 제품에 대한 그런 자세한 리뷰는 다루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나한테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번들 구입하시면 되고 뭐 영 들어보니 뭐 여섯 가지 제품 중에 뭐 한 두세 개도 별로 쓸 것 같지 않다 그러면 패스하시면 되겠죠 네오버브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일종의 리버브 이펙터입니다 뭐 리버브는 뭐 다들 잘 아시잖아요 공간감 넣어주는 그런 이펙터인데요 화면만 봐도 아시겠지만 약간 고급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리버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보컬 작업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팝이나 가요 등등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리버브 쓰는 경우면 그렇게 복잡한 리버브가 없어도 뭐 분위기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네오버브 이 제품은 그거 플러스 조금 더 더 사운드 디자인적으로 좀 더 희한한 어떤 그런 리버브 조합이나 뭐 특히 여기는 뭐 이제 어시스턴트 기능 뭐 이런 것들이 또 추가돼가지고 이 기능 저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리버브를 재미나게 또는 뭐 좀 더 심화해서 다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이렇게 번들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장만을 하시면 좋겠죠 이거를 뭐 따로 돈 주고 이 독립된 제품을 사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망설여져요 하지만 이번에 번들에 들어간 걸로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영어로 막 되어 있는데 아이조톱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플러그인 부티크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국어 번역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한번 봐볼게요 여기 누르시면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영어가 조금 낯선 분들도 한번 뭐 어떤 내용인지 쭉 한번 읽어보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기능이 많으면 무조건 좋냐 꼭 그건 아니에요 컴플리트 때도 몇 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나한테 좀 유용하고 내가 현실적으로 좀 쓸만한 것들이 좋은 건데 기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뭐 극찬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기능 많으면 뭐예요 제가 뭐 별로 쓰는 건 뭐 한두 가지밖에 없으면 뭐 그게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한번 살펴보시고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사람 리뷰 같은 영상 한번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은 한번 구입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내려가 볼게요 네 그 다음은 오존 엘레먼트입니다 오존은 뭐 너무나도 유명하죠 마스터링용 플러그인 이펙터로 아주 유명한 제품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아니면 구제품을 미리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컴플리트를 구입을 혹시 하셨다 그러면 스탠다드 이상급에는 오존 10 스탠다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존 엘레먼트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번들은 컴플리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몇몇 제품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효용성이 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컴플리트를 이번 세일이든 어쨌든 구입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구입 계획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번들이 약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존 엘레먼트 등급이 있고요 지금 숫자는 안 나있지만 여기 밑에 써있지만 이제 10 버전입니다 9 버전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9에서는 이렇게 모듈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엘레먼트 등급이니까 뭐 세 가지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불러가지고 쓸 수 있었는데 10 버전부터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듈형으로 불러서 쓰려면 스탠다드 이상 등급이 필요해요 엘레먼트 등급에서는 그런 게 없이 대신 AI 기능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여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시스턴트 기능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분석되는 오디오렌지라고 예전에 무료 배포하는 거 제가 설명드렸던 적도 있는데 그런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파수 분석 같은 걸 시각적으로 한번 보면서 얘네들이 자동으로 맞춰주는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 버전과 10 버전이 좀 많이 달라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리뷰나 영상 참고해 보시고 구입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링이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나멜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는데요 마스터링이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런저런 해야 될 작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장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 음압을 뻥튀기하는 음압을 쭉 올리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죠 뭐 리미터나 맥시마이저 걸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미지어 걸어가지고 스테레오 이미지도 좀 더 넓혀주고 그런 기능들을 이제 오존 엘레먼츠 하위 등급이지만 적당하게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좀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고급 사용자들한테는 자유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엘레먼츠 등급은 좀 별로겠지만요 그런 분들은 스탠다드 등급 이상을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 내가 음악 작업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음압을 어느정도 충분히 올려주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런저런 걸 자세하게 다룰 줄 모른다 고급 마스터링 이런 것까지는 좀 내가 어렵다 하는 분들은 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또 장점은 나중에 혹시 써보니까 너무 좋다 난 스탠다드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엘레먼츠를 가지고 있으면 상위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가격 할인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단독으로만 판매하는 것도 보통 세일하면 29.99 뭐니까 30달러 정도 선까지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번들 다 포함해가지고 50달러 정도니까 나름 뭐 괜찮은 어떤 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밑에 거 이제 한번 봐볼게요 네 그 다음 플레이박스라고 하는 가상학기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플레이박스라고 하는 거는 콘탁에서 돌리는 가상학기입니다 그러니까 콘탁 또는 컴플리트 컨트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걸 구입한 적도 없고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고 하면은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이 NI 홈페이지에서 컴플리트 컨트롤과 콘탁 세븐 플레이어를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은 다음에 이 가상학기를 라이브러리 로딩 해가지고 쓰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컴플리트 시리즈를 스탠다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플레이박스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효용성이 없습니다 이번 번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컴플리트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약간 반쪽짜리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되고 아 사기에는 조금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다만 컴플리트 시리즈가 아예 없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플레이박스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되게 재밌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전부에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내가 좀 신경 쓰면서 하는 걸 좋아한다 정말 무슨 설계하듯이 이것저것 세팅하고 이것저것 막 소리도 들어보고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마치 사운드 크리에이터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굉장히 재미날 수 있는 그런 사운드 디자인이나 뭔가 소리를 창작해내는 그런 과정에서는 아주 재밌는 어떤 그런 가상학기에요 하지만 좀 그런 걸 귀찮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직접적인 걸 원하는 분들한테는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질 만한 그런 가상학기입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설명 같은 거 보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900개가 넘는 샘플 같은 걸 가지고 있고 얘네들 프리셋만 뭐 1300개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소리의 희한한 조합으로 마치 이제 샘플을 어디에서 불러와 가지고 뭐 내가 이제 올려다가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막 조합해 가지고 막 쓸 수 있습니다 뭔가 창의력 또는 아이디어 같은 거를 이렇게 발산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샘플 조합이나 이런 일렉트로닉이나 힙합이나 어쨌든 그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재미난 가상학기가 될 수 있겠지만 조금 순수한 리얼 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단순한 구조 심플한 음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가상학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면 뭐 굉장히 재미난 어떤 그런 설명들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픽적으로도 무슨 뭐 모바일 게임이나 뭐 이런 거에서 볼 듯한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는데 마치 또 주사위 같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 가상학기 안에 주사위가 많이 있습니다 막 눌러보면 다 랜덤하게 소리가 막 만들어져요 내 의도치 않게 막 재밌는 막 그런 소리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다른 뭐 사람들이 리뷰 영상이나 뭐 샘플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듀엣S가 붙여서 듀엣츠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거죠 듀엣츠라고 해야 되나 근데 듀엣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요 가상학기는 컴플리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플리트를 구입하신 분들도 이건 없을 거예요 아마도 컴플리트 14 그게 먼저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출시가 된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되면은 컴플리트 이제 현 버전에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컴플리트 15 버전이 나오면 아마 포함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건 어떤 거냐 듀엣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마이크 같은 거 그림 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보컬 그런 느낌이 나는 신디사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렉트로닉 음악이나 요즘 좀 유행하는 막 싱잉랩 같은 거 많이 하는 음악들 들어보셨을 때 사람 목소리를 마치 신디사이저 멜로디처럼 해가지고 막 그렇게 쓰는 음악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 목소리 굉장히 하이톤으로 막 내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낼 수 있고 조합할 수 있고 한 그런 신디사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써보진 못했어요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유튜브나 다른 정보를 좀 찾아보고 뭐 좀 사이트에서도 보고 했거든요 요거는 오히려 플레이박스보단 활용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스타일의 그런 팝 또 일렉트로닉 이런 음악 장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용성이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신디사이저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더 자세한 정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컴플리트 컨트롤이나 콘탁에서 불러가지고 라이브러리 방식으로 불러서 쓰는 그런 가상학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플리트 컨트롤과 콘탁 세븐 플레이어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콘탁 세븐이 아니라 콘탁 세븐 플레이어라고 하는 게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 볼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레플리카 XT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딜레이 이펙터입니다 딜레이라고 하는 건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뭐 산에서 메아리 같은 거 에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소리가 통통 튕기는 것처럼 이제 나가는 거 어떤 분들은 이제 음악을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은 딜레이와 리버브 차이를 조금 구분 못하거나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에코로 그냥 다 퉁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딜레이와 리버브를 우리가 음악적으로 이제 다룰 때는 조금 구분해서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 이펙터는 딜레이고요 딜레이인데 조금 더 고급 기능이 많은 딜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구 버전은 그냥 레플리카만 있었는데 지금은 XT가 붙어 가지고 좀 더 기능이 많은 그런 어떤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딜레이에 비해서 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다섯 가지의 약간 세츄레이터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 딜레이의 색채감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테임머신 같은 느낌도 낼 수 있고 아날로그 딜레이 같은 그런 느낌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저렴하고 좀 단순한 딜레이에 비해서 좀 고급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내려보시면은 모듈레이션 기능들도 함께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플렌저, 페이저, 코러스, 이펙터 등등 여러 가지 특수효과도 함께 곁들여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딜레이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요 레플리카 XT라고 하는 딜레이가 그렇게 막 엄청 유명한 딜레이는 아니지만 내가 따로 뭔가 딜레이를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나는 그냥 DAW 프로그램의 기본 딜레이만 썼다 뭐 큐베이스나 로직 기본 껴있는 딜레이만 썼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더 좋은 고급 기능을 딜레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게 사용빈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요것도 충분히 괜찮은 어떤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악적으로 활용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그런 딜레이입니다 초심장 분들이 딜레이 공부를 하는데도 제가 이제 좀 써봤어요 그랬더니 노브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직관적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데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밑으로 내려올게요 마지막 제품 마지막은 이제 브레인웍스에서 나온 BX 콘솔 N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요거는 채널 스트립입니다 채널 스트립이 뭔지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조금 다뤄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채널 스트립이 뭐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제가 오른쪽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채널 스트립을 여러분들 아신다는 전제 하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이 살짝 되어 있는데요 여기 뭔가 굉장히 레어한 제품 뭐 여기 이제 써 있어요 72 채널 리브 VXS 라고 하는 아날로그 콘솔을 복각해서 만든 겁니다 채널 스트립 안에는 EQ도 있고 컴프레서 익스팬더 게이트 등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이펙터들이 하나에 그냥 총괄해서 쓸 수 있게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 녹음실에 가서 그 대형 콘솔 72 채널이라고 되어 있죠 그 콘솔에 연결해 가지고 뭔가 녹음하고 거기에서 뭔가 조절하고 하는 그런 느낌을 소프트웨어지만 어느 정도 느낌을 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믹싱 공부 같은 걸 많이 하시다 보면은 각각 고유의 이펙터 같은 걸 그냥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지고 쓰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채널 스트립은 하나씩 다 걸어놓고 쓰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 특히 악기들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녹음을 하고 믹싱을 하고 한다고 해도 실제 하드웨어를 쓴다는 어떤 그런 마인드와 구상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채널 스트립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물론 꼭 제가 이 콘솔 N 제품만 쓰는 건 아니지만 이 콘솔 저 콘솔 쓰면서 약간 비교도 해볼 수 있고 사운드 차이도 느껴볼 수 있고 또 채널 스트립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자세한 공부도 되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번들에 이거 하나 딱 껴있는데 채널 스트립이 나는 지금까지 사본 적도 없고 좀 낯설다 하는 분들은 이 번들 안에 저렴하게 묶여 있으니까 함께 구입을 해가지고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6가지 제품을 아주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렇게 플러그인 부티크에서는 53.9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일 가격이 정확히는 49.9에요 그러니까 50달러에요 50달러 그런데 얘네는 항상 텍스가 붙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제 추가가 돼요 대신 플러그인 부티크는 여기 리워드 프로그램 같은 게 있고요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리워드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7월 현재 베이비 오디오사의 컴백히드라고 하는 일종의 아날로그 느낌 내는 딜레이에요 이 이펙터를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뭐 하나라도 사면 준다고 하니까 텍스가 포함되어 있지만 요거를 뭐 함께 받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저렴한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베스트 서비스사 컴플리트 세일 소식 얘기하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던 그런 사이트에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뮤직 에센셜스 번들 2023년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할인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원래 50달러야 되는데 거기다가 조금 더 할인하고 있어요 얘네 회사는 환율 적용 때문에 조금 이 가격이 소수점이나 이런 게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대략 이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조건 저렴한 게 최고다 그러면 여기서 구입하시면 되고 아까 전에 이제 텍스가 붙지만 리워드 프로그램이나 무료로 끼워주는 것도 함께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플러그인 부티크에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래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긴 할 건데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면 그런 데서 구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세일이 여기저기에서 다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입하고 싶으신 데서 구입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제가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 따라가서 구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특이한 조합의 번들 뮤직 에센셜스 번들 2023 세일 소식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또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은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